지하 2층입니다. 지하 2층? 찐다리 가자 가자 가! 가! 찐다리 가자 옳지 딴총 띄워 옳지 쟤 아.. 가위로 와.. 사진 찍어 반갑니다 다 찍어 오.. 안녕하세요 날 쳐다보네 아, 진짜 똑같은 친구야? 아니, 모델이 용이해! 아, 진짜 똑같으신 분야. 안녕하세요? 몇 살이에요? 여섯 살이요. 세전은, 여섯 살. 여기, 여기, 여기. 여섯 살. 아니, 전화올라. 아니야, 아니야. 전화올라 봐. 고기말라 또 가시는 게 아니고, 쉬운데 또 가시는 게 아니에요. 고기말라 또 가시는 게 아니고, 쉬운데 또 가시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얌전히 잘 익지 않아? 이거 하고? 뒷다리 쭉 편네. 힘들어가지고. 빙긋. 옳지. 아닌 거 같은데. 뒷다리 빙긋. 빙긋하지 말라고 해봐. 뒷다리 가만있어. 웃지마. 뒷다리 웃지마. 그만 웃어. 옳지. 빙긋. 옳지. 말도 안 돼. 빙긋. 옳지. 빙긋. 옳지. 빙긋. 이빙긋. 이빙긋. 빙긋. 안녕하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옳지 악수 옳지 악수 힘들어 힘들어서 악수가 안나와 옳지 엎드려 엎드려 자 이제 그냥 다 줬어? 좀 쉬어 꼬리 치는거 거의 빠른데 ㅋㅋㅋㅋ 다음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진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